안녕하세요 해석은 김기철 김기철 선생의 2020학년도 업그레이드 버전의 연간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12월 달에 연간 커리큘럼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큰 틀은 변함이 없는데 강좌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니즈라고 하죠 학생들이 원하는 바가 되게 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공부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강좌 하나를 추가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커리 따라오신 학생들 정말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새롭게 추가된 강좌가 하나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일단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 그 다음에 문장 해석의 원리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1등급을 향한 문장 해석 원리의 강좌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자 지금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해석과 관련된 강좌입니다 자 절평 영어에서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이 단어 수거도 잘 몰라요 문장 해석도 대해석 감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 수능에서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평은 만점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제대로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은 절대 1 나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의미 없이 대충 계속 감으로 느낌으로 해석하고요 아 스토리상 이런 내용이겠지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만 하면 자 작년 수능처럼 문제가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속대말로 폭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하는 내용을 하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부분은 일단 문제풀이 방식인 거 맞아요 제 수업이 해석만 하자는 건 아니지만 해석이 기본이 되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는 4, 5, 6등급 정도까지 학생 정도 보통 5등급, 6등급 정도의 학생을 위한 강좌고요 자 그 다음 강장이 문장 해석의 원리에요 이건 기본 강좌에요 문장 해석의 원리가 자 난이노가 이렇습니다 한 줄부터 시작을 해서 세 줄 정도까지 되는 문장들의 패턴 공부에요 그러니까 구문독해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구문별로 정리하고 공부를 하고 그거를 실제로 채워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강좌고요 요게 이제 추가된 강좌 이게 현장 학생들이 가장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 제가 문장 해석의 원리까지 배웠는데 좀 어려운 걸 좀 채워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걸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1등급을 향한 문장 해석의 원리 딱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짧은 문장이 세 줄입니다 제일 긴 문장은 한 문장이에요 8줄짜리 문장이에요 가장 짧은 게 세 줄인데 기출 문제에서 3개년 기출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가장 어려웠던 해석을 3개년 6월 9월 수능에 있는 문장을 거의 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문장 해석의 원리는 구문독해잖아요 어떤 패턴으로 쭉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수업이 에즈면 자, 신텍스 문장도 그 채워하는 내용도 전부 다 에즈와 관련되어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랜덤으로 섞여져 있어요 연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전적 계속 공부를 하는 내용이 요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질문 해석의 원리가 EBS 강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좀이다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좌로는 자, 이제 현장에서는 벌써 1월달에 자, 수업한 내용인데 문제 접근의 원리 자, 이제 현장 학생들은 아시죠? 가장 학생들한테 핫했던 강좌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감히 다운드릴게요 문제 접근의 원리보다 나중에 이제 또 오답 제거의 원리 때 현장 학생들은 가장 좋아했던 강좌예요 가장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고요 그래서 요 두 강좌는 이제 문제풀이 방식이고요 요 내용이 해석 강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파이널 해석의 원리가 어, 이제 마무리하는 공부 내용이에요 이제 각각 어떻게 설명되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는 어, 정말로 3등급 정도의 해석이 되는 문장이라는 게 오해하지 마시고 3등급 학생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3등급이 목표인 학생이에요 자, 내가 3등급 정도 되면 이 정도 문장은 해석이 돼야 되는데 자, 4, 5, 6등급 되는 학생들 왜 해석이 안 되는지를 이제 접근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작년 6, 9, 수능에서 정답률 60% 이상의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답률 60% 이상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요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 구문 공부인 건 맞는데 어순대로 제대로 해석하기 그러니까 단어만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영어는 어순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스토리가 막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탐, 제인, 러브즈가 나왔을 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지? 탐과 제인은 사랑한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영어는 무조건 어순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얘가 동사죠 동사 앞에 있는 건 얘가 주어예요 그럼 맨 앞에 있는 건 어려운 말로 목저가 튀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탐을 제인은 사랑하다가 제인은 사랑한다 탐을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어순대로 해석하기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겁니다 끊어 읽기, 묶어 읽기예요 자, 수능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이유가 단어만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 어순에 엄개했거든요 후치, 수식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가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근데 영어이 있기 때문에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는요 자, 3등급이 일단 목표예요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4, 5, 6등급 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인 거고요 자, 어순대로 해석하기와 끊어 읽기, 묶어 읽기야 가장 큰 핵심입니다 지문은 작년 6평, 9평, 수능에 나왔던 문장들이고요 자, 두 번째가 이게 이제 메인 강좌입니다 문장 해석의 원리예요 추천 대상자가 3, 4, 5등급인데 자, 학생 중에 이럴 거야 선생님 제가 5등급인데요 4등급인데요 제가 5등급인데요 그럼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들을 듣고 이걸 또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 시간이 된다면 추천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근데 시간이 정 안 된다면 문장 해석의 원리라도 공부하시기를 꼭 추천합니다 자, 수업 내용 방식입니다 기본형 짧은 문장 한 줄짜리부터 수업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뒤에 이제 강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갈 겁니다 두 줄짜리 문장에서록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문장 해석의 원리에서도 제일 긴 문장이 다섯 줄짜리 문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부문의 범위는 기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EBS, 예전에 있었던 EBS하고 물론 EBS도 6월, 9월 수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EBS와 기출 문장들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강의 내용은 이 내용으로 합니다 절대적 규칙부터 배워요 어순대로 해석해라 그 다음 도치구문은 여러분들 제 수업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도치구문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중학교 1학년도 제 수업 들어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치구문은 예외적인 용법이 아니라 절대적 어순에 들어간 되게 쉬운 녀석이에요 그 다음 묶어 읽기, 끊어 읽기도 기본으로 합니다 물론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에 올리는 전 강의 다 이거 위주예요 묶어 읽기, 끊어 읽기지만 얘는 딱 한 강의 설명하고 나서 우리가 종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EBS 제가 작년에 수능 저희 조교들한테 한번 시켜봤어요 수능에서만 2019학년도 수능에서 EBS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쉬어봐라 정확하게 45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EBS 해석 나오면 어떠지? 보통? 대충 감과 느낌으로 해석을 해요 그냥 얼렁뚱땅 그러면 수능 때까지도 감으로 해석할 겁니다 단언컨대 EBS 해석은요 1시간 이내에 완전히 끝날 수 있어요 공부하신 다음에 채화만 하시면 됩니다 전체사 해석 우습게 보지 않으시는 거 아시죠? 10명 중에 9명의 학생이요 전체사 해석 얼렁뚱땅 넘어가요 그런데 전체사 해석도 딱 공식으로 떨어지는 게 있고 몇 가지 고난도적인 해석만 암기하시면 돼요 다이어의 규칙 다이어라는 게 사실상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품사에 따라 하자는 다이어는 뒤에 내용에 따라서 품사에 따라 뜻이 바뀌거든요 규칙 우리나라 말에 없는 구조 후치 소식과 분사 고문 투해석 상황에 따라지는 접사에서 이건 꽃 중에 꽃입니다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에즈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에즈에서도 설명하지만 이거 접속사 파트에 또 설명할 거고요 예를 들면 와일이 있어요 와일이 동안하면서도 있지만 반면과 일지라도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3분의 1의 확률로 또 찍어서 해석해야 됩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접사를 한 번 해석하는 방식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병렬 생략 구조라고 해서 딱 들어봐도 아 나이도 있겠구나 그 다음 필수 관용구하고 가정법까지로 이제 딱 교제가 마무리가 돼요 이 정도 범위면 거의 모든 기출문제와 EBS의 예외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의 예외는 정말 고난도 문장만 예외적인 게 나와요 그래서 문장해석의 원리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뒤에 추천하는 강좌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1등급을 향한 문장해석의 원리랑 문제 접근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등급을 향한 문장해석의 원리예요 자 아까 살짝 언급드렸죠 2등급 이상의 길을 추천드리는데 단 단 제 수강생 중에 문장해석의 원리를 수강했다면 3,4등급 학생도 수강하셔도 됩니다 단원컨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 배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심화 과정으로 채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3,4등급 학생도 제 수업을 들었으면 이건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웬만하면 문장해석의 원리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얘는 2등급 정도는 돼야 80 초반은 돼야지 이해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자 수업 내용 3개년이에요 그러니까 2019학년도니까 2018년도에 시험공고 얘기하는 겁니다 3개년 6월 9월 수능 기출 지문에서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전체예요 거의 400개 조금 넘어가는데 자 볼게요 길고 복잡한 문장의 단어만 떠오르는 자 많은 분들 아마 이런 현상이 있을 거야 길고 복잡하면 단어만 기억나 의미 파악이 안 되고요 속된 말로 학생들 표현을 할게요 붕 떠요 이 문제 해결하는 강좌입니다 해석 제대로 하는 강좌고 자 3번 단어만 안다면 모든 문장 해석 가능하게 될수록 보여줄게 제가 약속하는 바에요 요약하기 수업이라는 게 우리 수업에 들어가요 문장이 3줄, 4줄, 5줄이 넘어가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해석은 또 끼영끼영 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게 1번이고 둘째가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걸 3번, 4번씩 읽는 거야 그러다 뒤에 문제 풀 시간 없어서 찍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걸 약속드린다는 게 너의 단어만 제발 외워라 내가 문장은 무조건 해석하게 해줄게가 1등급을 향한 문장의 해석의 원리에요 요약하기라고 해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었습니다 문장이 한 4줄, 5줄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수식어구 빼버리고 다시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면 반드시 스토리라인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등급을 향한 문장의 해석의 원리가 이게 고난도인 건 맞지만 제가 이걸 강추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요게 어려울까요? 나중에 EBS 공부가 어려울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EBS가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EBS 문장이 해석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EBS는 기본적으로 중간중간에 길고 복잡한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것만 빼서 해석을 하면 얘보다 EBS가 더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EBS 해석이 EBS 공부 나중에 해보시면 아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EBS 1회독을 제대로 못합니다 1년 동안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얘는 EBS 공부 전에 하시면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2월 벌써 중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촬영 시점으로 가능하다면 2월 달에 공부를 했으면 저는 좋겠지만 여러분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가능하면 얘는 6평 전까지는 EBS랑 나중에 같이 병행을 해서라도 6평 전에는 끝내시길 원하겠고 혹시 나중에 6평 끝나고 나서 보나마나 나와요 선생님 제 문제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가물해석하니 답이 안 나옵니다 하신다면 진짜 아무리 늦어도 여름방학 전에는 끝내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강좌예요 해석이 잡혔으면 단어를 외운다고 치고요 해석을 잡았으면 영어는 1이 안 나오기가 힘듭니다 자 후속 강좌는 지문해석의 원리가 EBS 강좌인데 얘를 후속이라고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얘를 2월 달에 공부한 학생이라면 3월 달부터 지문해석의 원리를 들어가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 내용을 봤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선생님 제가 이거보다 앞단계 꼴 공부를 좀 하느라고 하면 3월이 넘길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땐 사실 지문해석의 원리랑 거의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EBS 강좌다 보니까 또는 오답 제거의 원리 자 이건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현장에서는 1월 달에 현장에서는 수업을 했고요 진짜 학생들이 엄청나게 만족했던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추천 대상자 2등급에서 4등급 또는 5등급도 괜찮긴 한데 문장 해석의 원리는 완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제풀이라고 하는 게 제 수업을 이제 들어보신 분은 알아요 단원컨대 모든 문제의 답의 근거 찾는 거는 한 달 이내에 다 차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이 제가 주제문을 찾아주고 제가 답의 근거를 찾아주는 수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1, 2, 3강이 있으면 1강, 2강은 제가 수업하는 게 맞아요 야 이게 답의 근거야 이게 답의 근거야를 계속 말씀을 드려요 3강이 들어가면 항상 제가 먼저 안 찾아줍니다 학생들한테 야 너희가 근거 찾아봐 제가 약속드립니다 90%가 넘는 학생들이 모든 문제의 답의 근거를 저랑 똑같이 찾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답의 근거는 기가 막히 있었거든요 근데도 틀릴 때가 발생을 해요 왜 틀릴까요? 근거를 잘못 찾은 게 아니라 근건데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해석 공부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수업 내용 방식 글의 전체 구조 파악하기 이게 뭐냐면 제 수업은 첫 문장 첫 줄부터 읽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첫 문장 첫 줄부터 읽는 학생은 감히 말씀드릴게요 아마추어예요 지문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뭐를 확인하는 거냐면 연결어를 찾자마자 알아요 이 글의 주제문이 어디 있는지 만약에 네버덜리스가 나오고 대열포가 나왔다 쳐봅시다 그럼 뭐지? 어쩌구 저쩌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위에 내용 뭐 이렇게? 속된 말이고 쓰레기야 필자는 여기서부터 말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열포는 왜 쓰죠? 필자가 자기 말에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주제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주의 아닙니다 야매를 풀자는 주의는 아닌데 글의 전체 구조 파악하는 연습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 답의 근거 찾기 훈련을 하는데 주제문 찾기 훈련 같이 합니다 자 질문 이해해 그 다음에 오답 지우는 훈련을 해요 근데 오답의 원리에서 이게 좀 더 강조가 되는데 문제 접근의 원리에서도 이 내용을 언급은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 강식이 하나의 묶음인데요 1강에서는 유형별로 풀이법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출제의 근거들을 설명드려요 2교시 2강은요 정답률 60% 이상 문제니까 고난도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거를 곧바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요 자 빠르게 답의 근거 찾고 답 고르기 훈련 3강은 정답률 60% 이해하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제가 안 풀어줘요 근거 너희가 찾아볼래 하고 꼭 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90% 넘는 학생들이 저하고 답의 근거가 똑같습니다 거의 다 찾습니다 자 문제풀의 적용 및 체발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거는 3월 학평 전에 공부를 하면 제가 추천은 드리겠지만 혹시 해석 공부에 좀 체중하는 학생들 이 수업 아무리 늦어도 6평 전에 5월 달에는 꼭 수강하시기를 제가 강추해요 왜 6평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된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해석은 된 것 같은데 답이 두 개가 보여요 아씨 뭐가 답이지? 그럼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물론 가능하다면 2월 전에 끝내길 원하겠지만 해석에 집중하신다면 6평 전에 5월 달에는 꼭 공부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강의 내용은 3개년 자 딱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거의 전 범위입니다 후속 강좌가 오답 제거의 원리랑 지문 해석의 원리 지문 해석의 원리는 EBS 강좌이기 때문에 얘는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계속해요 그러니까 지문 해석의 원리는 그러니까 수능 특강 영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이 세 가지기 때문에 이건 3월에서 6월까지 3, 4, 5, 6, 7, 8, 9 거의 뭐 6개월, 7개월 걸리는 공부 내용이니까 거의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문 해석의 원리입니다 EBS 강좌고요 추천 대상자는 이사 등급이긴 하나 또 말씀드려야지 문장 해석의 원리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강좌예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문장 해석의 원리를 수강했으면 5등급 학생이 듣는데 전혀 짱이 없습니다 자 EBS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흔 학생들이 선생님 EBS가 너무 어려워야 특히나 이게 3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절대 혼자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올해 새롭게 책 하나가 나왔죠 사용설명사라고 해서 이제 분석서가 나오는데 전 사라고 추천합니다 정말 좋은 책 맞아요 저도 이제 저희 연구실장님과 제 조교들하고 같이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잘 만든 건 맞는데 지금 디스 번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문제가 뭐냐면요 그럼에도 3, 4, 5, 6등급 된 학생이 분석서만 가지고 이해하기가 그래도 어려워요 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자 분석서 보면서 느낀 게 이겁니다 as 밑에다가 때문에라고 뜻을 써줬어요 EBS에서 그런데 학생 기준으로 얘는 왜 때문에인데 라고 해석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 2, 4등급이고 아니면 5등급 학생도 제 문장의 수격 원리를 들은 학생은 아무 시장 없습니다 자 제 특징을 얘기할게요 제가 감히 당황하는데 어 진짜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보다 EBS 지문 꼼꼼하게 해석해주는 선생님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캐스트니까 말이 좀 빠른데요 EBS 수업할 때는요 제가 따다다다다 혼자 절대로 안 해요 정말 꼼꼼하게 해석 다 해드리고요 꼼꼼하게 해드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해석을 돼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EBS 지문 꼼꼼한 해석과 정리 그러니까 문장 해석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EBS다 보니까 중간 기말도 공부를 해야 될 거고 6부 수능에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이해하는 공부 다시 말하면 문장 문장 문장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얘는 주제문이 뭔데 자 그 다음에 글의 흐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거는 특히나 내신 공부할 때 아주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고3 학생들 혹시 내신 공부하자는 N수생이라고 해도 자 이 공부가 어디에 도움될까 비연계 공부할 때 주제가 대입학 뿐만 아니라 빈탑 문제 풀 때까지 도움이 크게 될 거예요 특히나 요 공부할 때는 흐름 정리에서는요 물론 내신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래 도움되는 거 맞지만 N수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순서나 삽입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수능 내신 완벽하게 대입해 준다 변형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 언급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변형 문제는 업데이트해서 자료실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N수생 학생들은 굳이 변형 문제는 안 푸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풀고 싶으면 9월 넘겨서 푸시면 되고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주 다운받아서 문제 풀기를 제가 추천을 해요 어차피 중간 기말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간 기간 중간 기간 동안에 그냥 몰빵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공부하면 공부도 쉬워지고 점수도 잘 나오니까 자 다음 4번 EBS 질문을 통한 영어 능력 완성이다 이게 뭐냐면 저는요 EBS 수업이 이게 연계되니까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전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를 그냥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는 건데 하필이면 그냥 EBS 교재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내신도 잡고 대신 당연히 내신 들어가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비연계 공부까지 같이 끝내자는 주입니다 자 후속 강좌는 이 내용이고요 자 오답 제거의 원리랑 파이널 해석의 원리인데 제가 지금 오답 제거의 원리는 아직도 설명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책 구성은 제가 이제 OT를 보시면 압니다 우리 책 구성이 어떻게 될런지는 자 오답 제거의 원리입니다 작년에 현장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했던 강좌예요 작년에는 제가 이거를 9월 달에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학생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현장 학생은 정말 현장에서 폭발적이었어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9월 달에 이제 딱 열어놓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사실 오답 제거의 원리가 어떤 강좌인지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도 너무 촉박하다 해서 제가 올해는 5월 달에 올릴 겁니다 6평 전에 올릴 겁니다 오답 제거의 원리를 자 추천 대상은 1에서 3등급 고난도 문제만 풀어요 정답률 60% 이하의 고난도 문제만 합니다 쉬운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구조 파악 지문 이해 유형별 근거치기 이거는 문제 접근의 원리하고 거의 똑같죠 근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진짜로 어려운 문제의 특징은요 해석이 어렵고 진짜 복잡해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에다가 이게 무슨 비유적 표현에다가 해석한 거 같은데 이게 뭔 말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오답 지웁니다 오답을 지우는 객심이에요 뭐냐면 답의 근거 찾기는 문제 접근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근거를 찾았으면 굳이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근거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나 반대말인 거 다 지우면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소설 쓰지 말아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뭐냐면 없는 내용을 제가 머릿속에서 주어짜면 안 돼요 근거에서 언급되지 않는 거 다 지우면 돼요 제가 가장 실전적인 문제풀이법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고난도 문제만 푸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저는 대놓고 이렇게 합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작년에 제가 현장에서 폭발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어를 모르겠으면 그냥 영어로 읽었습니다 저 뜻 해석 안 해줬어요 그 다음에 문장이 정말 길고 복잡하면 요약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랑 수식어구준 거의 다 빼버리고 요약만 합니다 근거는 찾았으면 그리고 나서 오답을 지워나갔어요 거의 답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답 제거의 원리는 문제풀이 강자 중에서 가장 고난도 강자고 제가 얘는 올해 5월달에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올라올 거예요 촬영 자체로 5월달에 할 거니까 만약에 자기가 2등급, 3등급, 2등급이다 그럼 5월달에 수강하시면 딱 좋아요 근데 지금 내 실력이 3, 4, 5등급이라고 한다면 얘는 9평 전에 8월달에 공부하셔도 됩니다 오답 제거의 원리는 자 그 다음에 파이널에서 올립니다 작년에 또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강자 넘버 1, 2가 바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인데요 추천 대상 그냥 올이에요 전체 강자입니다 전체 학생들 고난도 문장 해석이 안 되는 학생인데 더하기 뭐냐 EBS 공부가 부족한 학생 자 무슨 말이냐면 파이널 해석의 원리는요 전범이에요 EBS 수능 특강 영어 영역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에 제일 짧은 문장이 세 줄입니다 세 줄 이상의 거의 모든 문장 해석입니다 그래서 거의 라고 하는 게 세 줄이 넘어가도 그냥 단순 나열된 건 해석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거 빼고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만 해석했는데 작년에 이걸 학생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요 첫째 EBS 전범이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총정리의 의미가 첫째 고난도 해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공부도 좋지만 자 그래서 고난도 문장 해석 완성이 정말 좋지만 학생들이 더 실전적으로 느껴던 게 뭐냐 선생님 저 EBS 체감했어요 이게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전체를 다 넣다 보니까 제 제자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했던 말이 선생님 제가 솔직히 EBS 전체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렵고 긴 문장만 해석을 다 했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쉬웠던 문장은 원래 해석을 했고요 하필이면 해석이 안 됐던 문장인데 그걸 수업을 다 했기 때문에 연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의심내시면 작년에 저희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정말로 학생들이 체감을 엄청나게 많이 한 강자이기도 합니다 얘는 해석 고난도를 잡는 공부이기도 하지만 EBS 체감하는 느낌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파이널 해석의 원리는 9월 또는 늦어도 10월 달에 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보통 9월에서 10월 달에 공부해라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이런 학생들 있잖아 저한테 이미 벌써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아직 수강 안 했지만 선생님 제 커리어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하신다면 꼭 저희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라오시면 올리면 글을 자기 상황 자기 등급 그 다음에 어느 강좌를 공부했는지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 연구진이 24시간 이내에 꼭 답변을 해드려요 하루 안에 답변해드리니까 세세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리니까 구체로 궁금하신 분들은 Q&A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연구팀이 상세하게 답변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딱 이것만 기억할게요 단어는 무조건 외우세요 근데 해석이 되면 해석을 잡았으면 영어는 1 안 나오기 힘듭니다 제가 감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꼭 1년 승리하시고요 내년에는 제 커리를 꼭 보지 않는 학생들이 되길 제가 간절히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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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